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이웃을 위한 따뜻한 온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포항시 오천읍에 음식점을 열 예정인 장지수 씨는 개점에 앞서 오늘 관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100여 명을 조청해 점심을 대접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웃돕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경북 항운노조도 설을 앞두고 포항시에 쌀 10kg 300포대와 라면 300상자를 전달한 뒤 직접 29개 읍면동 300가구에 배달했습니다.